어른부 2.2가 논란을 휘둔 1.2의 과거 행정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부로 어른부는 해체라. 딱 내가 찾던 질문이야. 저기요. 저는 가수 지루에곤이라고 합니다. 제가 작업하고 있던 노래의 뮤직비디오를 찾고 보내주는 게 당신이 딱이에요. 제가 외부에 출연할 수 있어요. 또 외부에 출연할 수 있어요. 또 외부에 출연할 수 있어요. 진심이 없어. 사장 같은 소리 따윈 집어쳐. 어젯밤은 삐딱하게 안녕하세요. 모래상자의 김자갈 캐스팅 디렉터라고 합니다. 이번에 지등에곤님과 함께하신 뮤비 너무 인상 깊게 봐서 저희 소속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걸그룹에 캐스팅하고 싶어서요. 모래상자라면 전 소속사 경쟁사잖아? 좋아요. 들어갈게요. 이번에 데뷔 준비하고 있는 쩜소율이란 멤버예요. 안녕하십니까 쩜소율의 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쩜소율의 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쩜소율의 유리입니다. 안녕 하세요. 쩜이시는 쩜소율의 쩜입니다. 자 그럼 그동안 얼마나 연습했나 한번 볼까?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처음 만난 사람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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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음 좋은데? 쩜은 우리 회사 연습생 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눈에 확 띄네 쩜소율의 센터는 쩜이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얘들아 곡은 바꾸자 안녕하세요 MC 선희입니다 무서운 신인이 나타났어요 지금까지 이런 어른은 없었다 어른부가 새롭게 멤버를 구성하여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라이빈터 어른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무대를 보여주실 것 같나요? 어른부를 가뿐히 제치는 쩜소율이 되겠어 점 하나로는 부족해 어른부 나오자마자 붙이게 해주겠어 이제부터 전쟁이다 메뉴는 시즌 토니 마나도 너무 마나 미치겠다 쩌미씨 내가 미안해요 이렇게 실력있고 재능있는 사람을 해체시키다니 내가 잘못했어요 이제와서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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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기 꽉 맥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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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맥혀 냉장고를 열었더니 사이나 있잖아 오 오 오 사이나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갈등이 사라진다 내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당신이 놀이터에서 내 돈을 준 사람이군 당신이 그때 똥 속에 들어있는 돈의 주인? 당신을 점유이 탈모 횡령죄로 600억의 벌금에 처한다 네 우린 투자야 민점이 멍청한 건 600억을 정말 싫어해 나갈 타이밍을 놓쳐버렸어 그렇다고 그렇다면 아랫 으 아 아 아 아 보실